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승리를 기원하는 부영어의 김지영이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얘기해볼게. Every single one of you has a potential to succeed. I believe that. But do you have guts to fail? You have guts to fail. 뭐야, 갑자기 시작부터 조인간 영어 선생님이라고 영어하고 직거래. 그게 아니고,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서 그래, 얘들아. 다시, every single one of you has a potential to succeed. 난 분명 그럴 것을 믿어.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었거든, 근데. 그 잠재력이 있다는 건, 성공의 잠재력이 있다는 건 누구나 있어. 누구나 있다는 건 난 그건 믿어. But do you have guts to fail? 실패할 수 있는 깡이 있니, 여러분들? 특히나 요즘처럼 다양한 시험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재학생분들이야, 모의고사 한 두 번, 지금 한 두 번 정도 봤을 것 같겠지만 N수분들은 아마 여기서 사설 모의고사까지 합치면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의 시험이 있지. 그때마다 지금 계속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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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 이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잘하신 분들이 어차피 잘하지만. 근데 봐봐, 얘들아. 제가 초등학교 때 왼쪽 눈을 실명할 뻔했던 근처까지 갔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있었거든. 아주 뾰족한 거기에 제 눈꺼풀이 이렇게 징그럽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육상부하면서, 축구부하면서 55명 중에서 52등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도 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었어. fail. 중학교 때까지도 난 그 누구도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었지. just fail.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 3학년 때까지는 반에서 거의 왕따 정도 지급. 선생님들도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도 불려갔었고 무슨 아들놈을 일요일 날엔 공부 안 시키고 어디 교회에 보내느냐. 반에서 fail.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시기상으로 항상 남자들은 22살, 23살 되면 어쨌든 군대를 가야 돼. 근데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었거든. 가투사. 그러려면 좀 더 공부를 했었어야 돼. 그러다 보니 다른 친구들은 다 제대를 하고 돌아오고 남한 건도 덩그러니 있고 적응 못하고 있고. 음. fail.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제가 이건 지난 캐스트에도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 몇 개월 동안 지금도 그럴 때가 있긴 있지만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배를 탄 듯한 느낌. 하루 종일 배 탄다는 느낌 있지.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어머니랑 같이 뇌의 CT까지 찍었었거든. fail. 근데 아무 문제도 없대. 뭐야. 나는 느끼는데. 강사 생활하면서 하루에 정말 작은 교실에서 한 명 여섯 시간 동안 세 시간 동안 한 명 또 다른 시간 동안 세 시간 동안 한 명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었죠.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왜. 근데. fail. fail. but don't quit. 그래도 도망가진 않았어요. 했어요. 그래도. 했어요. 사람들은 그 fail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결과치로 나오는 성공의 어떤 멋있는 블링블링한 것들만 관심이 있지. 실제 그 과정 속에서 fail, 실패했던 것들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들 이 얘기하려고 do not fall back fall forward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덴제어 워싱턴이라는 흑인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졸업 연설에서 하신 부분이에요. 저랑 좀 비슷한 얘기더라고. 근데 이 시기 때 여러분들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거야. 다양한 시험들이나 지금 시기상으로 수개월 동안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다양한 실패의 요소들이 너네들한테 힘들게 한 게 있잖아. 코로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맞지? 근데 그렇다고 넘어질 수는 있지. fail. 넘어질 수는 있어. fall. fall 할 수는. 왜? 당연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원하는 점수가 아직 안 나온 친구들도 있죠. 근데 do not fall back 뒤로 넘어지진 말자. 얘들아. 이왕 넘어질 거면 fall forward 앞으로 넘어지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수능 당일날이 되기 전까지 400점 만점 만점에 원점수로 봤을 때야 저는요 320점대 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심지어 수능 보기 바로 직전에 봤었던 교육청 모의고사 까지도 이것도 아마 많은 형강생들 또는 인강분들 아마 들어봤던 적도 있을 거야. 내가 7% 안쪽으로 들어와야지만 제가 원하는 학교에 원전 학교를 할 수 있었어. 우리 당시 저때 저도 수시였거든요. 상위 7% 모든 과목들이 계속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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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근데 but I didn't quit 이 말을 난 하고 싶은 게 이왕 실패할 거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넘어지지라는 건 결국엔 끊임없이 일단 해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제 사실 제가 이거에 관련된 칼럼도 쓰긴 썼지만은 도대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에 대한 자신에 대한 미움과 걱정과 이런 것들만 가지고 가다 보면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눈앞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인생을 살아보면 왜 그랬지? 라고 하는 건 지금이 아니고 그 다음 해나 다 다음 해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후적으로 내가 아 내가 왜 그랬었구나 라는 게 평가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은 뭐를 하시는 게 맞냐면 얘들아 왜 이게 아니고 which one 뭐가 안 됐지? 넘어져도 어디가 안 됐지? 꽝 어디가 안 됐지? 꽝 넘어져도 그것을 향해서 넘어지시라고 왜는 돌아보는 거야. 왜 안 됐지? which one 어디가 안 됐지? 와는 차원이 달라. 마음이 아픈 것까지는 인정해. 실패하니까 힘들지 왜? 하지만 don't quit don't fall back 뒤로 넘어지지 마. 앞으로 넘어져. 정말 추상적인 얘기인 건 전 아는데 그렇게 했더니 저는 그래도 3, 7, 2로 끝나서 6.98%로 겨우겨우 합격은 하더라. 운발이 컸죠. 컸죠. 저도 인정해요. 근데 전 이거 하나를 난다니까 뒤로 넘어지진 알았어.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난 이래왔어 이래왔어 했지만 참 다행이게도 그때 속은 너무너무 상했지만 그건 하루 이틀 뭐 더 될 수도 있긴 있지. 하지만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걸까 왜가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걸까 라고 찾으려고 해보니까 어떻게든 다 긍정의 방향으로 가더라고 참 이게 자기개발서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 얘들아 지금이 딱 여러분들이 지난 한 수개월 동안의 공부들이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서 그래 스스로에 가거나 아니면 점수를 통해서 앞으로 더 중요한 시험들이 많긴 많지만 얘들아 그 맘뿐이었어요. 그 맘뿐이었어요.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I'm telling you guys I'm telling you Every one of you has a potential to succeed and you have to have your guts to fail which means do not fall back fall forward and don't quit 승리를 기원합니다. V영어 김지영이었어요.